내가 지구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구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주님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서 그러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 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픈 때 기도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구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서 그러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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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랑 때문에 생 daher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